자 이제 또 계장 10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업들과 전략이 필요한데 유스타 유창희 대표 자리에 있네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네. 네옴 시티네. 네옴 시티. 네옴 시티 갖고 왔나요? 확실히 아닌가요? 네옴 시티? 네옴 시티는 이따가. 그래요? 아 그건 그 종목이 네옴 시티가 뒤겠구나. 전략은 전략은. 전략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제 잘 버텨주었고 오늘도 일단 동시효과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을 본다라면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 몇 개만 올라오고 상당히 하락 종목이 많았거든요. 오늘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감지수는 한 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수하고 좀 따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유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좀 생각한 것과 다른 발언, 파월의 발언들이 투자심류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229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나쁘진 않지만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뭐 주식을 좀 포트로 변경하신다든가 아니면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배당이라든지 또 음식료 업종군들 같은 경우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저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좀 더 끌고 가시되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있는 음식료.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삼양식품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어쨌든 라면은 먹어야 되니까. 그거 그런 건 아닌데 수출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양식품은 약간 국물면보다는 비빔면 쪽이 좀 강한 편이고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잘 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또 배당의 어떤 기대감도 이런 거 본다라며 저는 일단은 한 14만 원 정도 목표가 연말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작년 12월부터 우상한 기적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락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걱정할 정도 걱정보다는 오늘 조정 시에는 다시 또 빠르게 주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조금 연동되지 않는 흐름이 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걸? 좀 개별 종목 장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CJ제일재당도 상당히 좋거든요. CJ제일재당은 아예 최근에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가 끊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배당, 경기 방어, 또 수익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방향에 대해서 모르니 그냥 조금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시장을 꺾는다. 이건 의미가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경기 방어주에 그냥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화끈한 불닭볶음면이라도 먹자. 그래서 삼양식품으로. 이번 어깨 브랜드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잘못 얘기할까 봐. 가끔 제가 한 글자씩 틀리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들어가서. 정기민 차장은 오늘 저의하고 어떻게? 네. 저는 또 네옴 시티 테마 연동이 있는. 네. 주구나 사나 네옴 시티 가자 이거죠. 될 때 되는 거를 될 때까지 하자. 이건 주의고요. 맞아요. 진짜 수익률은 뭐. 그렇죠. 진짜 니은자만 들어가도 급등을 하는 그런 지속적으로 약세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슈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수급은 역시 이제 2차전지 네옴 시티 여기가 좀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될 때 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어제 퓨어셀 수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갖가지 이제 의문과 의구심들을 계속 내놓잖아요. 이제 그런 뭐 교수 이제 대학 이제 이런 연구원 또 이제 교수님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에너지 수급이 안 된다. 이게 수평이동은 그렇다 치고 위아래 이동 그게 이 500미터짜리 벽이. 아뇨 시티요? 네. 벽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조량도 하늘이 조금만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무백스라는 기업도 여기에 뭐 수평 수직이동? 그게 무슨 쪽이죠? 갖다 데리고 뭐 그 호이스트 아까 그 그런 게 있으니까요. 갈수록 엘리베이터도 가나? 예. 대형 온실화잖아요. 이게 대형 온실. 네. 대형 온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공조 온도 조절 이게 거의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의 에너지 소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재료공학 교수께서도 뭐 유튜브를 남겼는데 양면이 유리라면 이제 유리 관련 것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옆에 보시면... 어제 오죽하면 단열재로 이렇게 송원산호까지 끼워붙였어요. 그 옆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에 보시면 이제 거의 태양광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효율이 일반 온대기호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막 기후에 미세먼지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이게 굉장히 좀 효율이 좀 떨어지고 폐넬 위에 계속 모래 같은 게 쌓이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풍력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소음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좀 그리고 이제 또 공간을 많이 침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화석 에너지는 또 배제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이제 원전 아니면 수소예요. 에너지를 좀 할 수 있는데 복합적으로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히 구체화된 답은 없습니다만 이제 뭐 기초 터공사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토목공사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갖다 붙이는 대로 이제 뭐 시장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중장비들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00조쯤 수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팀이 갔으니까 그래도 모래도 따와야 오겠죠. 성과물이. 제 기억에 이제 옛날 두바이가 막 활성화됐을 때 전 세계 타워크레인의 80%를 두바이가 끌어들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중장비들도 이제 뭐 잘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결국 도시라는 거에 이제 핵심 가치가 이제 결국 사람인데 사람은 어쨌든 에너지를 소비하기 마련이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어제 그래서 조금 주목받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더 결정적인 요인이 나왔었던 게 이제 암모니아 논의를 시작했다. 어떤가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수소를 이렇게 액화시켜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제 수소를 NH3니까 수소가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시티는 수소로 갈 거야라는 시장의 시각이 어제 일부 종목들로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는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야 수소라는 테마를 꺼내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 가장 먼저 반응한 종목은 JNK 히터예요. 네. JNK 히터가. 에너지로. 네. 반영을 했고 범한 피어셀, 효성중공업, SPR세 이런 종목들도 꿈틀꿈틀 되는 이유는 저는 다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옴 시티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역시 에너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다른 것들을 감안했을 때 원전 아니면 수소인데 수소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또 결정적인 단서를 준 암모니아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수소 쪽도 네옴 시티 테마에 이렇게 편승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대표적인 종목들은 한번 좀 단기 매매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제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JNK 히터, 범한 피어셀, 효성중공업, SPR세 이 종목들 이렇게 좀 열거를 해드리겠고 역시 대장주인 JNK 히터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옴 시티라는 거대한 이슈가 여러 산업으로 지금 파급되고 침투하고 있고 해석되고 있고 시장은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다양하게 좀 살아봤고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 시료들께서 저의ствен력을 잠깐 들 هذه 네 이렇게 자세한 서비스의 제이어로 이뤄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서비스의 제이어로 이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